어 안다는데? 저 좀 때렸어? 좋아요와 구독 여보세요 안녕 물매야 가자 감사합니다 합킬 맞추기 미션 주셨다 미션? 그러니까 몇 킬 할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야 몇 킬 치킬 할지 아 킬수를 현상급 미션 걸게요 77번 잡으면 각방 100개 묻 감사합니다 가자 12킬 치킨 먹고 각방 6천개 가자 몰미야 거기다 77번도 잡아서 각방 7천개 가자 오케이 3명 4명 5,6명 졸라 많아 5,6명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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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나 수영장 갔다올 오케이 형장 하나 기절 형장 하나 기절 3,6명 언니야 3,4명 어 3,4명 잠깐만 나 글로 가고 있어 언니야 수영장 2명 있는데 이쪽으로 뭐라? 나 글로 가 여기도 한 명 있긴 있다 왔다 왔다 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다 잡았어? 여기 3명 잡긴 했어 수영장 2명이야 오케이 애들 많다 아직도 많았어 애들 기절이었거든 언니야 내 앞에 내 앞에 어 쟤줄게 둘 내 앞에도 있다 걔는 떠내라 응 여기 컷 다 컷 나 떨어졌거든 개초라서 뛰어내렸다 분명은 언니야가 오른쪽 가고 내가 왼쪽 갈까? 아니 같이 가자 한 명 죽으면은 안 돼서 나 가자 어 간다 언니야 간다아 출발 내려갔다 발소리 개무서워 멀비야 무서워 하하하하하 나 진짜 진통제나 줄게 보인다 여기 한 명 여기 주스 나이스 우리 킬 너무 많이 했어 큰일 났어 아니야 아무도 안 하면 돼 지금도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킬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보다 얘네 얘넨가?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않나? 흐흐흐흐흐흐 1K까지라도 괜찮아 웨이무야 1K까지는 보인다 어 이거 허! 77분 기절이야 77분 기절이야 웨이무야 77분 어디서 기절이고 보기 아니야 보기 아니야? 어.. 보기 죽었는데요 언니야 팔각정이다 팔각정 언니야 내 1층에 포까볼게 어 내가 쬐고 있을게 아! 아 아 아 아! 언니야 2층에 있다 2층 2층 언니야 2층에 포카중 안에서 언니가 포카중 기다려봐 거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안방에 있어 안방에 아! 도망쳐요 언니야! 도망쳐!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살려줄게 기다려 꼬무야 잠깐만 잡고 살려줄게 어 Sameer 흑어 아 어떡해 월이야 아惜ibilidad 이건속 안돼 이럴수가 안돼 월 quantitative ㅇㅇ 괜히 혼레기 아, 미안. 수류탄, 미안. 언니야, 나 물고나무 사리 보여줘. 뭔가 절하는 것 같아. 거짓말 여기서? 다리도. 짠. 와, 너무 야해. 너무 야해. 아, 너무 야해. 언니야, 어디 조금만 내릴 거야. 나 십자가. 아, 진짜 확인해. 여기, 2번 핀. 두 팀. 두 팀은 우리 다, 다 우리 감수한데? 와, 뒤에 또 따라온다. 웰매야, 나 죽었어. 웰매야. 아, 나 살았다. 내가 봐줄게. 어, 안 되는데. 저 좀 때렸어? 아, 에임 지린다. 어... 아, 에임 지린다. 헤드샷도. 아, 에임 지린다. 어떤네,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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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77번이었는데 아직 안 보였어? 아, 너는 진짜 꿈에 77번이었다. 아, 에임 지린다. 발소리. 나이스. 나이스. 와, 놀랬다. 34번. 아, 에임 지린다. 히히. 아, 에임 지린다. 한, 에임. 하하핰. 아, 에임.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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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크게 돌았나? 내가 왼쪽으로 크게 갈게 그럼 내 고춧가루 때문에 같이 다닐거야 나이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손이 안보인다 올매야 손이 안보인다 아니야 왜? 플래곤 또 났네 14킬 각이네 언니야 지금 뭐킬이야? 나이스 미쳤다 왈매야 오른쪽 사라 어? 어? 아아 살려 좋아야 좋아 아 그래 아니 나무같은거 봤더라고 77번이 언니야 나 내면 탈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잡았다 하나 왼쪽 확인 1번 잡았다 1번 잡았다 보인다 여기 찍어놨어 나무 뒤에 있거든 어 미안 나 죽었다 아 나 괜히 까버렸네 가구파라테 얼른 천천히 해 아 진짜 죽어줬다 딴 애가 잡아줬다 나이스 언니야 바로 살릴게 어 살리거라 바로 탈게 아니 아니 연막이 없어 타서 내가 구상 먹을게 타면서 안 죽으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가사 76번이 11번이 77분 어 77번 왼쪽이 됐어? 어 왼쪽이다 왼쪽이었어 저기 가자 얘 버려 얘네 버려 77번 잡아야돼 다 필요없어 정확히 어디 쪼갰어 키퍼들 어 아니 여기쯤인가 2분쯤인가 어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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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면 어떻게 차로 치지는 못할 것 같아 저기 있다 보인다 얘자 얘자 사부가 가면 사부가 어떡해 못 졌어 어떡해 올면 잠깐만 내가 얘만 어떻게 해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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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육이는 부서졌지만 완벽했다 얘 플렉을 한 대 더 있어 미쳤다 양육이 한 대 더고 짠 예 신난다 아 아 미쳤다 이게 뭐야 개 꿀 개 꿀 나이스 다행이다 뒤집어 주는 줄 알았어 사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망로하네 응 싫다 야 3명 어 이제 4명 다 잡아야 되는데 어 얼마 큰일났어 쟤는 잡으러 가야돼 근데 우리 4킬 남지 알았어? 어 맞다 언니 우리 4킬 남았어 어 여기 아까 그 망 여기 길리는 한 명 더 있었거든 근데 길리 슈트가 혼자 아냐 아니야 2명 2명 같은데 여기 2명이었어 여기 보인다 확인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언니야 나 찌워 갈게 어 난 타고 갈게 재밌게 싸움 아 언니야 발견 아 언니야 내가 죽었어 내가 막아줄게 여기 어 아 타지면 안돼 핀 찍어줄 수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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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일반 핀 쪽에 있다 보인다 우리한테 뭐 까는 것 같아 차 타요? 다시 타? 어 타서 먹어 나 안 빠져 오오오 나 왜 놔? 왼쪽 쟤를 먼저 잡아 어 피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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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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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왜 내려 어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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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어 여기 있다 엠벙이야 엠벙이야 나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냐 차로 밀자 가자 가자 간다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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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꽝 하하하하 이제 얻어 갈건데 내가 왼쪽 너가 오른쪽 맞으면 되겠다 갈가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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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또 깼어 또 깼어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재밌어 재밌어 야 야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